야갈비치잖아! 야갈비치잖아! 진짜 생각보다. 멋있다 멋있다. 아 좋다. 진짜 어색하지 않네. 리마인드. 아 여기. 아 형수. 아 형수네. 아 형수님. 형수님이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걸로 왔어.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진짜 모르는.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 형수님. 아 진짜 미니셔. 아 진짜 예쁘다. 시리즈가 틀려서 몇 개를. 멋있다네. 아 진짜로? 아 형수님. 아 형수님. 결혼 19년 만에 다시 한 번 사랑을 맹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 입장.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 우리 또 신랑이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라. 오늘 좀 이후로 지금 맞춰서. 진짜 감동적이야. 그 신랑께서도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 365의 행복한 사랑이로. 앞으로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또 굉장히. 멋있네요. 19년 만에 또 이렇게 이 실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가세가 새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 지석진 군은 10년 전과 변화 없이 아내 류수정 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와 멋있다. 우리 친구 류수정 양은 19년 전과 지금도 변화 없이 남편 지석진 군을 사랑합니까. 좋습니다. 신도 운다 신도 운다. 자 그 사람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반지를. 우리 런닝맨에서 왕코르 결혼식을 기념하는 의미로. 알반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우승에서 한 번도 못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딱 맞네요. 진짜. 와이프 사이즈가 9거든요. 눈물이 안 날린다 진짜. 정말. 정말 깔리네요. 감동적이다. 응원하지요. Sikh이 맞pra 사본 Dra. 지금 이 분은 너무 편히ognizable기 때문국의 우리 사람들에게 CAN близ maintain 선배님은